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임대료 30%를 인하해 주었는데 5층 가운데서 1층 1식진만 월세를 내고 3개월째 일체 월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먼저 망하게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 아는 한 분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 말씀은 세금 내고 이자 내고 각종 공과금을 어떻게 내야 될지 앞이 안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중구 두산타워몰의 입점 상인들의 항의입니다. 9월 28일 날 서울중구 두산타워 입점 상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면서 건물주인 두산타워 측의 월세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첫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법은 지난 9월 24일 날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두탄 측은 난색을 표명합니다. 지난 2월부터 임대료를 10에서 30% 정도 상황에 따라서 감액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그런 인하 여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두타몰 측은 밝힙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이렇게 시위에 나선 상인들과 함께 뜻을 합친 사람은 진보당 서울시당과 맘편이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인 맘상모가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두타몰 측은 두타몰은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인데 건물 관리비든 제세공과금 등 기본적인 상가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수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해명으로 두타몰 측은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상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별 상황에 따라서 2월에는 20%를 감액해 주고 3, 4월에는 50%, 5월에는 20%를 인하해서 임대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또 6월부터는 30% 인하해 추가 20%를 유예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감면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여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임대인 B씨는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서울시에서 걷어가는 도로점용로는 이번에 25% 인상되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전년 대비 3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임차를 50% 이상 깎아달라면서 6개월 이상 임차료와 관리비, 정기수도료로까지 안 된다면 임대인이 맡아놨던 보증금으로 정기수도료를 대납해야 되고 더 이상은 못 버티는 실정인 것을 국회의원들은 왜 모르는지 참으로 임대인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양심불량입니다. 이렇게 임대인 전 입장에서 현재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계약의 자유가 이렇게 심하게 침해되는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황이 아주 어려워지게 되면 법이 강제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조정을 해가면서 임대료를 조정해 나가게 됩니다. 또 여기서 제가 크게 우려하는 것은 재산권을 개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예사롭게 침해하게 되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딘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은 호의감을 갖게 됩니다. 개정상가임대차법은 임대료 인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을 하나로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에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규제는 시장은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시간이 흘러가며 점점 더 적용의 대상폭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얼마든지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전망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앞으로 돈을 벌면 임대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택도 사지 말고 건물도 사지 말고 임대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좀 파격증입니다. 이 땅에서 건물 등을 사지 말고 다른 나라에 인민을 가서 살거나 다른 나라에 투자하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모든 거래가 단절되거나 또 정발된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지가를 엄청나게 올려서 세금을 대략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상승하는 그 몫을 왕창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대개 빼앗기는 것은 주택 소유자들에 해당되지만 또 상가 임대인들도 이렇게 해당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금을 왕창 올리고 임대료를 깎아버리게 되면 건물가치가 궁극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건물가치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일정한 가격으로 건물을 샀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먼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경제는 크대한 계약의 총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계약망 전체를 뒤흔들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정책을 쓰면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눈에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정책과 제도의 배해와 부작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임차인에게 그렇게 제공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만을 고려한 아주 나쁜 정책 가운데 하나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운을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운을 부탁드립니다.